밤에도 낮에도 할 때 밤에도 낮에도 할 때 김태현 선생님이랑 인국씨 중심으로 이쪽 사이드는 오른쪽 나머지 사이드는 왼쪽 그럼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죠 볼 수가 있잖아요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그냥 손 자연스럽게 내리시면 돼요 느낄 수 있는 느낌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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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있게 본장이요 느낄 수 있는 낮에도 밤에도 느낄 수 있는 해보세요 한, 둘, 셋, 넷 가만히 계세요 추억 목차 정기승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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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harma 쫄아 Eller 하지 추억 우리에게 충격 약 쪽으로! 넌 뭘 해도 그러냐 어떻게 해? 넌 뭘 해도 그러냐 어떻게 해? 우리의 가사! 이루어주세요, 너의 가사 но! 치즈뱁! 치즈뱁! правитель! 나쁜 짓이라면 치즈뱁! 치즈뱁! пов건! 니비 장치! 피슈뱁! okes!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풍달한 Teresa Ange! 개구리 소년 원, 빰빰 개구리 소년 옷이 하도 안좋아 개구리 소년 빰빰빰 하나, 둘, 셋, 넷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니가 울면 남자만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니가 울면 움직여 연보샘 피가 온단다 다 같이 벌수면 나와 올라올 때 여자가 내려가고 근데 되게 적게 움직이면 돼? 이건 그냥 효과니까 그 다음에 필릴리 할 때 이거 오른손 검지 바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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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는데 밑에서 네 번 돌리는데 조금씩 올라오시면 돼요 시작은 날개 옆에 붙이시고 되게 얄밉게 휘리리 개구리 개구리 휘리리리 쭉 하나, 둘, 셋, 넷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니가 울면 개구리 소년 코난은 별거 없고요. 반주에만 맞춰 움직이시면 돼요. 그 뭐 효과하면 쉬쉬 하는 거 있죠. 다 이 모아서 하시면 돼요. 이런 느낌. 바람 부는 느낌 지나가는 느낌. 여기 반주 한 번만 쳐주세요. 코난. 반주 좀 보세요. 반주. 어떻게 할 거냐면 따라서 원 그리시면 돼요. 분하늘 점을. 새 희망이 넘칠 거린 반대로 가고. 하늘 높이 다시 반대로 가고. 뭉개 구름 피어라. 따라라라란. 따라라라란. 광채. 내 손 광채. 손의 햇살. 안녕하십니까. 3쪽은 목잡아입니다. 4쪽으로 가세요. 따라라란. 여기 있잖아요. 따라란. 여기 할 때. 테너 파트만. 여기 다시. 몸만 이렇게 틀어주면 돼요. 여기 다시 돼요. 마 causes 저하죠. 이 상태들은 부르시면 돼요.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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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하나 둘 셋 넷. 크리스의 데미지 端한 네이버의 정란 높은 단기 멈쇄거린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그대 꿈이 태어난다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목가운 키우는 너는 오는 나도 웃기고 아이난 가풀도 광다주 아름다우는 내 집은 우리의 구냐 달려라 코란 우리의 소녀 코는 휘둘레 휘둘레 코란 우리의 소녀 코는 휘둘레 코란 이거 딸랑이 없고 알겠습니다 개구리 소년 짝짝 개구리 소년 여기 세 번 쳤죠? 네 두 번 칠게요 다 동일하세요 네 투투 나머지 다 똑같고 코난 넘어가서 쉬하고 이거 따라따라다라다 이거 있었잖아요 네 뺍니다 겨우 여기서 말했는데 그냥 서서 부르시면 돼요 네 이것만 빠지고 여기다 지금 똑같아요 더 뺀 건 없나요?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통키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다음에 통키는 별거 없어요 빠바바바바바바밤 점점 높이 흘러 멀리 던져보자 마지막 곡이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어디로 이동을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안에 있는 그 매력을 갖고 해야지 이걸 막 돌아다니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이 안무가 안에서 생기는 힘이지 그냥 딱 높이 올라 약간 저기 흑인 흑인 가스 탈팀 어 근데 막 제발 돌아댕이지 마 숨이 있습니다 통키 통키에서 멈출게요 세 개 예 피구 왕 통키 통키 화이팅 여기서 중요합니다 피구 왕 불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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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불꽃슛 뒤에서 불꽃슛 중요한 거는 손에 불덩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덩이 이그리글 이그리글 탄다 탄다 올라가서 빵 오후 피구 왕 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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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세계의 피구왕부터 갈게요. 하나 둘 셋! 세계의 피구왕! 통킥! 화이팅! 피구! 피구! 피구왕 둘 셋 넷! 파이팅! 네, 오케이. 그러니까 비쌔딩을 날리는 것 같아. 다 끝났는데 피구왕 통키 할 때 점점, 점점. 이거 있죠? 네. 여기서 선생님이 지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럼 그 점프 때 점프 해주세요. 네. 들어보세요. 빠바바바 빠바바 점! 슬기! 점! 뛰어. 점! 그다음에 샤우트가 하나 있죠? 베이스에. 점! 쟤 역시 그 점프예요. 첫 번째. 아뇨. 빠바바바바바바바밤 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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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단의 계신 분 만들지 말고 단의 계신 분을 뛰지 마시고 높이 들어보세요 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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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 올라 점! 점! 진이야? 점! 점! 멀리 번져보자 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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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elas 뜨겁게 다 오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